김민수 전 대변인님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가실 수도 있겠다는 저 총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대통령실이랑 싱크로율을 지금 200% 맞춘 사람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대변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피하거나 방송 잘 안 나오고 싶다거나 이러는데 나와도 말 별로 못하는데 나와서 정말 말씀을 그냥 딱 자기의 소신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용산행이다. 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 어때요? 말씀 잘하시는 거 같은데 사람이 없어 지금! 한 입 말아야 되는데 이거 저희 부모님 지금 총선 전과 되게 비슷한 형국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지난 2년을 좀 돌이켜보면 되는데 민주당도 입으로 민생을 외치고 그리고 국민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민생법안이 아니라 정쟁용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바빴고 또 그러고 나면 정부에서는 거부권으로 응대를 했고 그럼 이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해서 이 국회가 21대 국회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형태랑 똑같은 패턴이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지게끔 됐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지금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이 거소야대 형국은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처음으로 5년 동안 거소야대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3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거는 이 키를 사실은 민주당이 지었다고 봐요.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로 민생법안을 던지고 그리고 민생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방금 말했던 특검이나 탄핵이나 또 정치적인 것들 갖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쩌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해야죠. 그럼 이거에 또 무한 반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3년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마라. 이번에 표심을. 민주당에게 분명히 많은 의석수를 줬어요. 그런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쟁에 이용해라. 지난번처럼 정말로 입법 독주해라. 그리고 방탄국회 해라고 준 의석수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통령 일부 행정부를 경제하라는 수단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식과 정의와 법치. 이 부분이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마느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지켜지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지난번 간호법 같은 경우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한쪽에서의 말만 듣고서는 무조건 통과시키면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냥 다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 나올 때 느닷없이 자기네들이 반대했던 간호법을 또 통과해야 되겠다고 만지작거리고. 이게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전에 재난지원금 이거 줬다가 소상공인들 거 다시 뺏으려고 할 때 저희가 반대했던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 다시 줬다가 뺐냐. 그래서 못 뺐게 하고. 그다음에 R&D 예산 같은 거 깎는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좀 덜 깎게 하고. 야당이 썼던 거는 진짜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검 관련돼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법치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들을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가 바꿔주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윤석열이 본인이 살아왔던 서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성공한 것이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서사들을 다 뒤집어 엎는 행위들을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의 선택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전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굉장히 크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전인수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때 통과시키려면 다 통과시킬 수 있던 법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 안 할 거니까요. 간호법이나 양국관리법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걸 입법 독주하면서 정말 패스트트랙에 붙여가기도 하면서 이걸 통과시켰던 이유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몰아붙였다? 네. 거부권을 유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유도했다. 만약에 이 법안의 진심이었으면 문재인 정권 당시 했으면 돼요. 그때 논의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도저히 행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법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법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간호원들 태움 당연히 가슴 아프죠. 그러면 그런데 이 법들에 독소조항들이 심각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이 여와 야가 이런 부분들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건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통과됐으면 어떡하려고 그 정도 셈법은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권 할 거란 확신 제2요구권 거부권이 왜 있습니까? 그럼 이 법부가 통과를 시켰을 때 행정부가 결국에는 책임을 져요. 그럼 이 행정부의 책임을 결국에는 책임이 행정부로 오는데 이 행정부가 이 법안은 통과됐었을 때 심각한 우려가 있어라고 하면 이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어 할 때 발의하는 게 제2요구권이에요. 거부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유도하게끔 했던 건들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특검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죠. 긴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이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 계속 수사가 이뤄졌던 건이고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던 건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조국신당도 말씀드릴게요. 조국신당 들어오고 나서 지금 어제 첫 일성이 그거더라고요.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발휘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수사가 시작돼서 22년 5월에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이에요. 결정이 된 사건을 다시 정치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다시 특검하자, 특검하자라고 할 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특검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난 항운하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 하명 수사에 의한 정치 수사 정치 개입, 불법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을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간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검이나 탄핵 같은 걸로 정치적인 정쟁만 일삼으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 거대 야석을 또 차지하고 나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 3년 동안 민생이 정말 힘들 것이고 이 심판은 또 3년 후에 거대 여당에게 한 번만 돌아갈 것이다. 마무리만 딱 드리면 저는 거부권이 계속해서 돌고 돌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 당선인들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인 특검법 같은 것들 있어도 거기서 108석이고 여기 192석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이탈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내가 내 정치적 생명을 함께 걸만한 이제 공천권도 안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길 정치인 많지 않을 거다.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건 보수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최고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수 정치인들 좀 제발 민주당 보고 배우세요.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혐의가 있어도 이렇게 지켜주는데 잘못한 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도 정치적으로 유불리 따서 팽시키지 말고 저는 이 정부에 얻은 혜택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드릴게요. 이러니까 이게 모래알 같은 거예요. 조직이. 좀 지켜주세요. 서로서로. 뭉쳐라. 뭉치세요. 감사합니다.